아 아까 문을 닫고 잠가야되나봐요 창문도 닫을 수 있지 않은가요? 저 위에 거 어떻게 잠가요 근데? 아 이렇게 이렇게 X로 잠근 그러면 문을 살짝 열었다가 바로 닫고 그 사람 보이면 잠그고 잠그고 잠갔어 근데 창문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죠? 밖에서 목소리 들어요? 어 밖에 있어요 무서워 아 아까처럼 풀밭으로 가야되나? 밖에 있어서 갈아줘 갈아줘 야 너무 팔짱녀 같잖아 술장 없다 없다 여기 프리스 프리스만 아직도 깐깐 안 쭈느냐? 그냥 여기 안에서는 움직여도 되지 않아요? 안 돼 안 돼 아까 그러다 주는 거 안 줄어 안 줄어 됐어 이제 인사 쟈게 커진다 음 어 소리 커 desta 응 아 소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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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개쫄랬다 진짜. 눈에 빠지면 아 잠깐만 바울 끝ine 맞 Glenn 지금 빨리 가야돼. 빨리 숨자. 진짜 무서워. 잠깐만. 가만히 숨어있어도 들키나 보여.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나? 그래야 될 것 같은데. 달리기를 알아야 되는데. 어디야? 왜 저래? 저게 나의 정체성이 없어졌습니다. 왜 저래? 개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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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u poll 거짓네 아 저렇게 하면 창문으로 도망가야 돼 아 그래야 되나 봐 아 참 시키는 것도 많아 처음보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 같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막 나중에 비 돌아서 막 나가고 그래 난간에 매달려있다 내려가고 아 이래서는 그냥 대기만 타면 됐는데 왜왜왜 아 이게 시점 조준 조준이 안 돼서 아 씨 바보 등신 됐다 저거부터 잠글까요? 응 창문도 닫을 수 있어요 아 창문 열 준비 아 아 깨졌어 아 저쪽 창문 깨고 왔나봐 아 창문도 여러개야 또 아 미치겠네 점점 어려워지지 않아요? 아까는 그냥 지나가면 됐는데 아니 이게 노말이야 이거보다 슈퍼히지를 달라고 나한테 이상하네 한 번씩 더 죽을 때마다 어려워지는 거 같은데 애들 똑똑해져 우리 아까 저기까지 학습하나? 무난히 갔잖아 그러니까 모르고 갔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빨리 들어가서 근데 좀 가만히 있어야 되나 헉 저길 보고 있네 일로 못 나가나? 일로 나갈 수 없네 창문이 없네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갈 데로 소멸되자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갈 데로 소멸되자 형 건 pugni하는 네네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여행지 숙성 여행지 여행지 우리 그냥 노출됐다. 드럼통이 숨을까요? 어우 소나 조용해. 저기로 막 구멍으로 볼 수 있나 봐요. 아무도 있는데? 나가자. 갑자기 소리맛다. 빨리 갈대로. 앉아. 이쪽에 있는 것 같아. 나 이제 그거 쳐봐 지금. 움직여. 한 곳에 우리 있으면 되는 것 같아. 죽겠네. 그럼 우리. 해가 바랍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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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means 자 소리가 안 죽어. 여기 앞에서 놀아버리겠네. 끝났다. 이렇게 손발째 뜯기면 낫지. 어? 힘들다. 아, 깜짝이야. 이거 너무 무서워. 어? 지금 가고 있어요. 돌이야, 돌이야. 어? 근데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뛰면 도망가요. 아, 지금 안 뛰었는데도 조준 잘했으면 가지 않았을까요? 아니요. 어디 가야... 소리 완전 이렇게 작아졌었는데? 우리 아까도 도망갔었잖아요. 아줌마한테. 아줌마는 아예 근처도 안 갔지.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각을 잘 몰라. 오, 깜짝이야. 오, 깜짝이야. 아... 뭘 죽을까? 아휴... 마음이 안 좋다. 어, 나 너무 많이 죽어. 이거 다크 소울이라니깐요, 거의. 아, 다크 소울 하고 싶다.